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위마튼 김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23회가 되겠죠. 수방시설 관리사 실기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출제되는 거 보면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이렇게 하시고서 조금 더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점검실무 행정을 살펴보면 주요 항목이 점검 절차와 점검기구 사용법 그리고 점검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점검실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점검실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법령이에요. 법령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준에 관련된 부분과 고시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법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에 관련된 거는 보통 5분법이라는 이런 법령이었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관한 거 여기서 일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화재방, 소방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이 그랬던 이 법령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화재 예방법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법은 비중이 높은 건 없고 그리고 다중위업소법, 다중위에 관련된 거 여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위현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위현물은 사실 거리가 상당히 좀 멀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법령이 또 있겠죠. 건축법에 관련된 건축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이라는 그래서 보통 줄여서 건피방이라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이런 것 등등은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법령이 상당히 공부할 게 많죠. 그다음에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NFSC라고 했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이 부분이 NFPC하고 NFTC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NFPC 같은 경우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고요. NFTC 같은 경우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가 개정을 통해서 법 개정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든가 또는 수정사항이 있다. 이러면 바로바로 반영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제품, 신제품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고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위주로 공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거의 얘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화재 개정된 내용 그대로 옮겨가겠죠. 그런 부분들으로 해서 이거는 분류, 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먹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1단1, 1-1-1 이런 식으로 분류 코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실명증은 어쨌든 법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법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제가 상당수가 법령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점검기구 사용법도 최근에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 절차, 점검실무라든가 기본기능 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점검실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실무적인 부분이 22회 때는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점검실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한이 됐죠. 법령이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점검실명증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실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법규만 쓰는 이런 것들에 출제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딱 정해진 것은 법규 나온다. 그다음에 점검항목 쓰는 거 나온다.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그 대신에 점수 비중이 크냐, 작으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얘가 일반.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사용법이다. 점검 절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실물하다 하실 때도 배우시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설계미 시공. 설계미 시공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과 기계시설 이렇게 부분이 되는데요. 비중 자체는 기계시설물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기계시설 그다음에 전기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개념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컨트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는 컨트러 봤을 때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비중으로 따졌으면 기계 쪽이 더 많겠죠. 그래서 7대 3이나 또는 6대 4 정도 이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방법을 살짝 안내를 해드리면 1교시가 점검질병 행정이 먼저 봐요. 그래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90분을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설계 시공은 11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 이렇게 시험을 갖다 봅니다. 그래서 1, 2차 이걸 갖다 같이 보시는 분들은 1교시, 2교시 같이 보시는 분들은 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50분 정도의 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업별 3문항, 총 6, 6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40점짜리 배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30점짜리 배점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수업 문제가 작으면 4개, 많으면 7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적으로 6문항이 됐다. 그러면 얘는 18개 해당되는 문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점을 이렇게 분할시킨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포함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실만 보실 분들은 1교시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시공 보실 분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입실하시면 되고 둘 다 보시는 분들은 9시 반까지 그 전까지는 입실해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9시까지 입실.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30분부터니까 이렇게 좀 일찍 가셔야 되겠죠. 논술형이고요. 필요시 기입형이다. 기입형은 뭐냐면 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채어놓기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기준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출제를 할 때 시간 배정상 이렇게 처음에는 전체 문항 쓰는 거에다가 얘를 취합을 하겠죠.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가로채어놓기 해서 시간 분배를 좀 합시다. 그러면 그게 가로채어놓기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합격 결정 기준은 두 과목이니까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이렇게 되고요. 보통 채점이요는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명. 그래서 3명이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점 나누기 3이 되겠죠. 총점. 과목당 100 곱하기 3명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0점 기준 득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명이 합격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합쳐가지고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 3명 나왔다 그러면 33.3이라는 이런 소수점이 발생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59.9 이런 점수 나왔고요. 59.98도 나왔었고 이렇습니다. 잠그가 되죠. 그래서 한 과목이 40점 넘어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가 더 넘어가가지고 합쳐서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한 과목 보신 분들은 60점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출제 경향은 한번 볼게요. 설계 시공인데 이게 13회차부터 22회차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계산 문제하고 설정 문제 설계 시공은 어쨌든 계산 문제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20회태를 기준 잡아가지고 42와 58 그러니까 약 4대 6이죠. 4대 6 그다음에 21회 때는 54대 4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면 빛하죠. 펜트가 그다음에 22회 때는 73대 27이니까 이게 7대 3 그런데 특이하게 18회 때하고 점수 배정이 똑같다는 거죠. 우연이겠죠. 이렇게 18회 때하고 22회 때 패점이 똑같다. 계산 문제하고 서수형 문제가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면 계산의 비중이 높죠. 쓰는 것보다. 그다음에 화재한전 기준하고 기타인데 화재한전 기준에 관련된 게 지금 보시면 22회 때는 66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3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한전 기준 외에 그런 기본 이론 또는 개념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13회 때는 아예 없었다가요. 아예 없었다가 점진적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최저점은 21 그다음에 최고점은 76 해서 화재한전 기준의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22회 때까지는 NFSC고요. 그다음에 23회에 들어가면 이때는 NFTC로 바뀌겠습니다. 화재한전 기술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2회 때까지 기준이니까 이렇게 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에 비중을 두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한전 기준 즉 화재한전 기술 기준의 비중을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점검실무 행정 보겠습니다. 점검실무 행정은 13회 때부터 22회 때 마찬가지로 보면 화재한전 기준 그다음에 법규 자체 점검 고시 시험 기타 이렇게 되는데 시험과 기타 그러니까 시험 방법 각종 설비의 작동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 배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내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자하신 분이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거 저런 데 치우치는 거죠. 그런데 법규 그다음에 고시 NFS 다 법이에요. 다 법.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이 출제 들어가면 다 법규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널뛰기예요. 널뛰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2회 때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이런 실무 관련된 문제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암기력 테스트하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설계 시공과 점검 실무의 난이도의 편차가 상당히 컸던 그런 회차가 22회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화전기준 관련해서 17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법규가 40점이고 그다음에 자체 점검고시가 43점. 그러니까 이거는 점검 항목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점검 항목에 관련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배치일수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배치일수 계산은 사실은 법이죠. 법이지만 항목 쓰는 것이 이렇게 43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방시설법 수방시설법 시행령에 관련된 별표 별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비중은 다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FC, 법규, 그다음에 점검고시 얘만 하면 합격해요. 얘만 하면.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원발란스한 그런 부분으로 흘러갔는데 23회 때는 또 이럴 거냐. 물론 여기에 또 치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또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중은 여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점검실명정은 21회 때가 제일 골고루 잘 출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실명정은 그 다음에 시험자 유의사항인데요. 실제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직접 문제도 풀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QNET 사이트 가시면 주내색 국가전문자격 시험 관련된 뭐가 있어요. 이런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출력을 해서 그 부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면 반드시 검정색 필기만 쓰게 되어있고요. 필기구는 본인 지참이고요. 그 다음에 지워지는 배는 사용에 금시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답안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답 자체가 지워져서 확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점수를 줬는데 답안 내용이 사라졌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워지는 배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줄 긋고 다시 얘기 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미리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볼펜 같은 것도 잘 챙겨 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펜이 어떤 펜인가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산기는 하나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니까 쓰다가 이제 건전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건전지가 그래서 그런 건전지는 스페어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당일날. 그래서 딱 쓰다가 안 됐을 때 손을 들고 이건 건전지 달아서 건전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험 보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아니면 아니면 계산기를 두 개를 가져가는 거죠.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예비용으로 그러니까 계산기라든가 또는 고장이 나면 손 들고 계산기 고장 나서 다른 여분의 계산기를 사용하겠다. 확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빌려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답안 작성의 주의사항은 이런 겁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문제지형별 단일화에서 단일형별되어 있고 지워지는 패널 사용이 금지가 됐다. 그리고 시험시간 변경이 됐다. 그런 것들은 앞쪽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필승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화재안전기술 기준이 되겠죠. 23년도로 우리가 대비하면 맹목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해서 이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채우기 형태 폭넓게 용어정의 특히 용어정의 뭐든 공구든 이런 용어정의가 뒷받침이 돼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기준부터 상세하게 전체에서 일부 기준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검실무행정 실명문제는 대비하자. 그러니까 설벽고장원인 대책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점검을 하실 것 같으면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 개념 그다음에 점검 항목 외관 점검표 포함해서 반드시 해자. 그래서 점검표하고요. 점검표 플러스 그다음에 외관 점검표 플러스 조금 더 들어가면 성능시험 조사표 조사표까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시면 적어도 3, 4시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다 외워야 됩니까? 다 외워야 되죠. 다 외워야 됩니다. 시절법 시행령 별표 계속 나오겠어요. 설계도 나오고 점검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 관련된 거는 특히 별표에 관련된 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 문제 정리하자. 그래서 이 점검일수 관련된 그다음에 점검일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던 거죠. 22회 때 이거 외에 예를 들면 이런 증명하라든가 그렇죠? Q는 0.653의 뒤자성 노트 CP의 이 식을 증명하라든가 그다음에 또 3상 Y교선과 델타교선 공식 증명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또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수원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작원리 그 다음에 법령 법령도 정해져 있잖아요. 출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기본 60 중간 20 어려운 건 20이다. 그래서 열심히 충실히 이렇게 잘 남겨주셨던 분들은 연락 오는 게 90점 이상은 다 맞았을 것 같다. 전거 그러니까 암기력도 완전히 잘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제하셨던 분들이 조금 놓친 게 수험자의 암기력을 조금 낮춰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하고 똑같이 외우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변별로 키우려면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실문문제가 그런데 출제하신 분들이 저게 좀 부담인지 몰라도 22회 때는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 않아서 그런 단위도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설계 시공 마찬가지로 계산 공식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기본 공식 그에 따른 단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개념 공식 그다음에 기초 이론 계속 기초를 강조합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것 그래서 22회 때 이 옥래사전 고가수조에 필요한 양전구 하는 것 필요한 낙차구 하는 것 H1에 H2 플러스 17m 이거 공식을 몰라가지고 못 푸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H1에 H2에 플러스 H3에 17m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봤을 때 H1이 뭐냐 호수잖아요. 호수 마찬 이거는 배관이잖아요. 그렇죠? 배관 여기는 호수 그다음에 배관 이게 뭐예요? 낙차잖아요. 낙차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이조차도 헷갈려가지고 적용을 못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고가수조에 관련된 문제 22회 시간내 과연 그걸 풀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데 여기 그동안 못 봤던 패턴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문도 길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1번 문제에서 시간을 다 소비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지장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계산이니까 거의 풀기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1번 문제는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초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다위도 두드려 건너라. 오답노트 그다음에 시험 방법 기본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간 60점 중간 20점 어려운 거 20점이니까 어려운 거 버리고 80점 중에서 실수를 줄여서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쉬우면 설계가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2회 때 점검은 난이도가 하예요. 하 그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해요. 왜냐하면 시권수 관련된 거 그것도 기사나 때나 했던 물론 저는 다뤘습니다만 기사 때나 했던 그런 것들을 출제를 툭 해버리니까 이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성능시험 TA에 비해서 했던 재현설비 여기서 할 법 하나 그런 방향풍속에 관련된 그런 거 풍량 풍속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유념해서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40점도 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데 폭넓게 하신 분들은 40점을 넘어서 설계가 40점이나 점수를 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난이도가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답안지다 풀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 실수했는지 어떤 부분 놓쳤는지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계산 문제 같은 거 외워서 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꽂아서 내더라도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서 응용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설계는 대략적으로 강좌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기 강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전용 기술기준 소방관련 법령 그래서 이건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갖다 관리사를 갖다든 기사를 갖다든 기술사라든가 공통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점검실무행정부터 되어 있고요. 핵심정리 출제예상문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도 핵심정리 출제예상문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예상문제 기출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원 면제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광원 면제가 아니면 화전기준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점검 이 순서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화전기준 설계시공 그 다음에 점검실무행정 그 다음 점검실무행정 같은 경우는 또 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설계시공 면제는 화전기준 점검실무 점검실무행정 면제는 화전기준 설계시공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제일 먼저 화전기준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3회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챙겨봐야 될 거냐 설계시공 정리면 기본계산 원리 그 다음에 기본계산 문제 풀이 그리고 공식 단위정리 필수공식 유도하기 유도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한번씩 다 체크해봐야 되고요. 동작원리 순서 그 다음에 시설법 시행령 별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공식이나 단위정리 얘는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실무는 실무용 문제 이렇게 20위에 때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산 그 다음에 법령 설리별 설치 대상 용어적위 정화 항목 그리고 화전형 기술 기준 숙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점검실무는 법령에 좀 치우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5시간 1년 매일이죠. 그러니까 5시간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 이게 약 1825시간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1825시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0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2000시간 정도 이렇게 1, 2차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최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그런데 매일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6일 주 6일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일은 휴식을 하는데요. 한 주에 5, 6, 30일이 5, 6, 30일이니까 5, 6, 30일이잖아요. 주당 30시간 이상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 주에 30시간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짬짬이 쉬는 시간을 위하여서 공부를 하시든 그 다음에 출근을 조금 더 일찍해서 하시든 그 다음에 근무하며 짬을 해서 하시든 간에 30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게 한 3년 잡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곱하기 2가 돼서 6년이 돼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길게. 굉장히 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지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1년을 딱 목표로 잡아서 죽기 살기로 되들어야 그래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 같은 경우도 궁지에 몰리면 물잔스민가 그런 식으로 본인 자체를 절벽에 밀어놓고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잘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폭넓게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다부지게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사는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따서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시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본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